좋아요 구독 결론은 그래서 그냥 박스권 매매로 하면은 속 편하다라는 얘기였어요 원래는 이 고려산업도 벌써 8천원 만원 갔어야 될 그런 흐름인데 근데 얘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얘가 만약에 만원 가잖아요 그럼 뭐 다른 애들은 바보입니까? 반도체주들은 뭐 100% 못 가겠어요? 뭐 아니면은 증권주들은 100% 못 가요?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못 가는 우리나라 그 박스권 이상한 장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얘도 열심히 매매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자 매수가격은 지금은 조금 아침에서 지금 강세를 줬다가 지금 한탑서부터 해서 종목들은 밀리거든요 밀리니까 이것도 밀릴 거를 생각을 하고 싸게 사셔야 돼요 4,200원이면 가격이 들어올 겁니다 예상으로는 4,150원까지는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후장에 얘네들이 뭐 특별히 급등을 안 한다며 근데 지금 뭐 특별한 이슈가 나온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많이 빠졌다 그냥 움직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일이나 모레 다시 움직일 때 다시 가격이 싼 가격을 주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따라가지 말고요 4,200원 이하로 대놓으면 아마 들어올지 않을까 4,150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대 따라가지 말고 기다리다 보면 내려올 거예요 오늘 뭐 이렇게 폭등할 생각 있었으면 아까 한탑이 상가를 갔겠죠 그러니까 상가를 안 가고 아까 14%인가 올라갔다가 7% 줄어든 거 보니까 오후장에서 졸졸졸졸 다시 밀릴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싸게 항상 싸게 공략을 하시고 뭐 내일도 4,100원이나 4,150원이나 내려오면은 또 상황 봐서 또 초역종으로 줄 수 있으니까 아침에서 움직일 때에서는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오늘의 표혁 종목은 고려산업이었습니다 좋아요, 구독